하늘의 명이 내게 내려와 장차 나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게 될 것이오. 그 천명 앞에 결코 숨지도 도망가지도 않겠어. 타위를 시작한다. 타위는 왕의 사냥 이 조선 땅에 오직 주상 전하 한 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옵니다. 제 아무리 국본이라 한들 전하의 윤호도 받지 않고 타위를 행하다니. 하오나 동궁은 쉽게 해냈죠. 저리도 쉽게 범을 잡을 재주가 있다면 용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. 과란 둘란이 많은 곳이지. 날 해치려면 자동으로 막을 거야. 내 애교 같은 인간이 돼서 난이 돼 이 놈아. 내 애교 같은 인간이 돼서 난 이 나라의 왕세 소녀야. 나에겐 언젠가 힘이 생겨. 그 힘으로 그 힘으로 수수리 많은 많은 일들을 도울 수 있다.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고자 하는지 네가 아느냐. 선하 이 헤르비를 용서해봐라. 이제 네가 조선의 왕이야. 저는 제 자신을 온전히 이 나라 조선을 위해 바칠 것이며 나 역시 이 음식에 걸맞은 좋은 주인이래요. 내 맘이 아프다고 지킬게 늘 네 곁에 남자가 Family Daily 20